난 난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스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유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간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매년 100%의 국가고시 합격률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산업보건관리자, 간호교육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다양한 실습 수업과 이론을 병행함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사에게 필요한 영향들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임상 현장에서 쓰이는 최신 장비와 재료로 실습을 하고 실습에 대한 핵심술기 프로토콜 수행 과정을 교수님과 실습조교 선생님께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들의 생동감 있는 현장 경험과 연결지어 수업에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따라서 저희는 이론으로 배운 간호 지식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좋고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별 토론, 교육자료 제작 및 발표, 논문 크리틱, 직접 시연 등 전 학년이 시행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 시간을 통해 동기들과의 팀워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취업 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과 과정이 있기에 유원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최고의 간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에 체계화된 학과 커리큘럼과 지도 교수님의 1대1 미착 지도 덕분에 저희 유원대학교 간호학과는 꾸준히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간호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학년당 인원이 40명이 넘지 않습니다 소수 정원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1학년 때부터 취업 시까지 엄마 같은 지도 교수님이 사랑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학기마다 1대1로 상담과 진로를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같은 선후배가 있어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선후배와의 관계도 좋은 저희 유원대학교 간호학과는 멘토 멘티 제도를 통해 학교 생활에서의 유용한 정보와 취업과 관련된 팁을 서로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 신입생 환영회, 종강파티 등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원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면 서로에게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대외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원 탐방체험과 다양한 병원의 취업 설명회, 학술제, 그리고 간호학과 자체 토익동아리와 봉사동아리를 통해 정기적인 신비수생술 교육봉사 및 의료봉사 군내 행사 참여 등으로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간호사를 꿈꾸며 간호학과를 준비하고 계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높은 취업률과 직업적 자긍심이 높은 직업으로 간호사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생명을 살리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간호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을 도모하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최고의 교과과정과 다양한 실습으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유언대학교로 오세요 저희 유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만나요 화이팅!